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렸었었죠? 네,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곤함이 다 이제 이제 피곤해져가지고 아, 피곤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기에 한두 개 뽀드락시 났어요 너무나 하이 너무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또 킹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안녕하세요 네 네 진짜 망감이 교차가 됐었어요 또 멋있게 또 멋있게 또 창민이랑 또 멋있게 또 많은 후배님들 멋지게 소개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또 저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도 인사드려야죠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 땡큐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좀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났었어요 아 열심히 사는 저를 보면 반성하게 된다고?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또 언제 또 이렇게 무대에 서면서 재밌게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원없이 재밌게 해요 고마워요 메리 땡큐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던 프람 조던 고마워요 뮤직비디오도 고마워요 어 당분간 연습은 이제 잠깐 일단 잠깐 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 뭐 배울 거나 또 할 게 있으면 또 연습하면 재밌겠죠 네 1월을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보냈죠 오늘 여러분들도 푹 주무시면서 아 아 말레이시아 아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핸드폰 벨 소리가 귀엽다고? 벨 소리가 들렸나? 아빠 까바르 네 그래요 어 타이완에서도 안녕하세요 오 싱카폴에서 사랑을 보낸다고 고마워요 네 프람 인도네시아 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고마워요 누아르 최고다고 고마워요 2021년 시작 오늘 즐거웠죠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제가 사실 엠카운트다운 1대 MC거든요 하하하 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하하하 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재미난 네 안녕하세요 중국 팬 여러분들 네 나중에도 또 재미난 컨텐츠로 또 인사드려야죠 아 페루에서 안녕하세요 페루 맞아요 1대 MC 그때 막 익사이팅 막 그러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아 핑크색 이거 단체복이에요 단체복인데 제가 검은색 말고 검은색 빨아가지고 핑크색 있어가지고 핑크색 입고 나왔어요 네 필리핀에서도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이제 한 5분에서 한 7분 뒤에 도착할 것 같은데 네 오늘 푹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눈이 맑다고요? 아 찜질방 옷 같다고? 진짜로? 찜질방이야? 네 아 멕시코에서도 멕시코 고마워요 러브 프람 홍콩 홍콩들도 지금 머리도 집에 가자마자 딱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쌈화탕 하나 먹고 자려고요 오늘 기운이 다 빠졌어요 마지막까지 다 하려고 네 재밌게 마무리 다 하려고 다 지어 짰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디아에서도 고마워요 쌈화탕에 계란 노른자도 띄워서 먹으면 맛있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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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까지 활동하면서 지냈지요? 아 먹방 플리즈 아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먹방이었구나 아 이 M UK가 뭐지? 이러고 있었어 이니미니 틱톡 넷 더 보이스 오더 데 아 그래요? 고맙네요 아 LP판 LP판은 한정 판매라고 알고 있는데 LP판은 좀 더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때 체를라 작가님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으니 어? 카자흐스탄 안녕하세요 아 누아리 이스 베리 그레이트 고마워요 땡큐 땡큐 서포트 아 영화하면 안 되네 어 다들 고맙네요 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와 신기하다 세이 해피 버스티 오늘 생일이신 분 정말 생일 축하드리구요 저는 참고로 내일 생일입니다 아 모레 생일이구나 아 내일이구나 12시 아직 안 지났구나 아 틱톡 잘 봤다고? 고마워요 어 근데 재밌게 한건데 어 유노 오빠 써 핸싸움 아닙니다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네 여기 날씨가 좀 추워요 아직 좀 추워요 아 진나간 카시오피아 돌아왔다고 잘 왔어 오래 걸렸구나 네 셀러브레이트 유일 버스데이 하이 여러분들 오늘 생일이신 분 생일 축하드려요 아 보좌관님이라 보좌관이 노신현 보좌관이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제가 근데 음악중심이었나 인기가요 전에 찍었던건데 무슨 노래 불러줘야 돼? 해피 퍼스데이 투 유얼스 이렇게 해야되나? 유얼스라고 해야돼? 너희들 이렇게 리자님이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슬슬 주무시고 아 아메리카에서 안녕하세요 그니까 언젠가는 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래도 슬기랑 같이 이렇게 틱톡으로도 이렇게 남아서 너무 좋았어요 하이 귀엽다고? 안귀여운데 밥이 네 아까 먹었어요 먹고 먹고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자려구요 푹 자야지 내일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오늘 마지막 방송 이어서 더 의미가 남다르구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키라키라 키라키라 되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땡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니미니도 사랑해 주시고 어 뭐 그래도 되게 좋아요 니즈발나우도 좋고 불면도 좋고 고를 수가 없어 로코도 좋고 타임머신도 좋고 라방 라방 가끔씩 해 드려야죠 네 버블도 하고 라방도 하고 생일날 라방 해달라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불꽈놓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명곡이죠 그냥 명곡이란 보다는 제 입으로 표현은 약간 애정하는 곡들이죠 다 네 네 안녕 찐딱 맞아요 달편지도 인사드려야죠 이제 또 써야돼 이번 그림은 또 뭐 그려야되지 흠 흠 흠 흠 흠 재밌게 감사함을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흠 흠 아 너무 급해 한국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흠흠 흠 흠 흠 흠 올라 또 저희는 또 언젠가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죠 생일날 같이 처부르라고 갑자기 켤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다들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홀라 근데 좀 시연 섭섭한 게 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또 짧고 임팩트 있게 딱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허한 것도 솔직히 있고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엠넷으로 인사드렸을 때도 땡큐랑 이민이로 또 이렇게 두 곡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긴장 놓치지 않고 했던 거 같은데 네 촬영한 데는 되게 재밌어 했어요 네 아 자부심 뿜뿜이라고? 고마워요 또 다음에 또 자부심 뿜뿜 할 수 있게 준비 잘 할게요 블랙 앤드 핑크 네 맞습니다 팀복이라 베이비라고? 나 베이비 아닌데 고마워요 You must be fried 오빠 고마워요 오 디노쇼 할 때도 오신다고 진짜 디노쇼도 목표가 있죠 나중에 멋있게 할 거예요 음 어 독특한 디노쇼도 언젠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 만족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이 만족할 수 있는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 나중에 뭐 팬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무대나 컨셉이나 오 이런 것도 참고해도 재밌겠다 그럼 같이 만드는 느낌 있잖아 오 그래도 되겠다 한국 정도는 그래도 되겠다 같이 만들었던 요즘 빠져 있는 거는 영화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넷플릭스 빠져 있고 그것도 아니죠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방송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다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웍도 재밌을 거 같고 이런 것도 언젠가 시도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어떠한 다양한 컨텐츠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넷플릭스 거 리팽이었나? 리팽이었나? 그거 봤었어요 리팽 리팽 봤었어요 5부 작작 시즌 1 I missus singing you in concert 그니까요 네 벌써 디노쇼 생..생각 나중에 콘서트도 할 거고 언젠가 유노쇼도 막 해보고 싶고 하는데 벌써 디노쇼? 그래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이건 태국어시인가? 딸기다 유노, miss you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I miss you too I miss you too 아, 수고쿠 키레이나메 이렇게 감사합니다 세 마네, 플리스넛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유노쇼 인 차이나, 플리즈 아, 데이식스 영케이씨가 재밌어요 즐거워요 되게 텐션도 좋고 예의도 바르는 친구라서 재밌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진짜 라디오 방송하면서 모든 디제이분들께서 너무 신경 써주시고 감사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 니하오 신짜오 그래요 같이 발전을 해요 오늘은 되게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홀라 헬로 사우디 컵 흠 그래요 또 이렇게 볼 날이 있겠죠? 그래요, 땡큐 땡큐이 제 좋아하는 거 고마워요 진짜 음 땡큐 뮤비도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뮤비 느낌이 형태가 있어서 저의 시그네이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 12시 지났다 후딱 갔죠? 월달 정말 진짜 오래 준비했고 재밌게 준비했고 모두가 힘써줬고 즐겁게 했어요 다 그래서 그래도 잘 마무리셨다고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인사드리는 거예요 압박가발 고마워요 롤모델이라고 해주셔서 저도 응원할게요 근데 헤어스타일도 바뀌겠죠? 당분간 긴 머리를 조금은 유지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LP판 보고 싶긴 하다 사진 LP판 지금 됐지? 네 방송 아니 방송이래 나온거지? 네 씨 버전 누구일지? 네 오늘 2월 5일 생일 분들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은 본인의 날이니까 어머님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을 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오늘도 어 잘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어 육아 해주신 아주 뭐? 육아한 어머님? 카시오패한테 어머님이 되셨구나 힘내요 네 퍼스트의 파리? 음 못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어 일만 됐어 벌써 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어 그래도 약간 벅찬 하루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벅차게 재밌게 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생일이셨던 부분 어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 생일이신 분 축하드려요 어 인디아 어 티쿠에로 고마워요 하 라방 보면서 누우고 싶대 저도 집에 가서 이제 푹 쉬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이제 자야죠 쌍아탕 먹고 자려고 여기 쌍아탕 있어요 진짜 쌍아탕 아 콜롬비아 와 그래요 고마워요 모로코 아프리카에서 모로코 하이 모로코 아프리카 하하 하하 쌤만의 하비에라 하비에라 그래요 저도 오늘 자기 전에 일땡하고 잘게요 땡큐 땡큐 나중에 심심하시면 유노쇼도 보세요 유노쇼도 다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있겠지만 타임머신도 있고 니즈라인나우도 노래 불러놨어서 아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 굿밤 하시고 꼭밤 하시고 아 USA에서도 저는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잘게요 어 자카르타에서도 고마워요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 저도 땡큐 저도 다음에 좀 쉴 때 제 생일때나 아니면 명절때 컨텐츠 다 한번 보려고요 보면서 전체 다 그때 편집 마무리할 땐 다 봤었는데 다 이제 다 런칭되고 나서부터는 다는 챙겨보지 못했어서 그래요 맞아요 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안녕 여러분 사랑해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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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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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weg하기 이렇게 라이브해서 마지막 인사드리니까 좋아요 마지막 인사는 또 또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좋게 인도네시아 고마워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굿밤 안녕 엔딩은 재밌게 이걸로 꾹 눌러야 되겠다 이거 꾹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안녕 오야스민 짜잇진 빠이빠이 잘자요 안녕 꾹 눌러요 이제 안녕